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핵심은 이것이죠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The Good News입니다 7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 미저러블 퍼슨입니다 왜일까요? 죽음의 몸, 죄와 사망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바로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죠 우리의 곤고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선택받은 자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공고하게 만드는 이 죄의 육신을 영생의 육신, 부활의 육신으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가 아니라 오호라 할렐루야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Blessed child of God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Good News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이 은혜의 강줄기가 오늘도 끊이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3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배적하리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 He is always for us Against us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은사를 부어주신다 허락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굿 뉴스 잘 아시죠? 믿으시죠?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복음의 확신을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31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그 사랑을 끊어지게 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정제할 사람이 없다 고발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담가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separate 끊을 수 없다는 그 separate 단절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죄를 지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듭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아담가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도망합니다 자녀의 얼굴을 보면 때로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똑바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실실 웃으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깨닫죠 뭔가 잘못했구나 뭐가 숨기고 있구나 죄를 지면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죄를 지면 얘가 잘못했어요 나 아니에요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결국은 아담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단절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불현듯 예전에 지었던 죄, 실패, 실수가 떠올릴 때가 있죠 얼굴이 화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부끄럼과 죄책감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도바오리 디모드의 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부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괴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야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뻔뻔해서는 안 돼요 뻔뻔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싸우다가 제가 너 잘못했어 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더 화가 납니다 그냥 인정하면 용서해줄 텐데 아니에요 얘가 그랬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죄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조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의 문제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낯을 피해서 동화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3절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셔서 아직도 실패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아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눈물 흘리며 나아오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괜찮아 용서해줄게 걱정하지마 그렇게 위로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환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여김없이 환난이 찾아오죠 환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 순모임에 참석해서 요베의 그 삶 요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대부분의 순원분들께서 요베의 고난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웠다고 고백하셨어요 왜 요베이 꼭 고난을 당해야 했나 특별히 요베 사랑하는 자녀를 왜 하나님이 취하셔야 했나 그렇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가지 고난 여러 가지가 나온 일곱 가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과 손실 내면적 불안과 걱정 부당한 폭력 굶주림과 가난 헐벗음과 수치 얘기하지 못한 피해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우사 3장 12절입니다 무릇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정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경은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에게도 환난은 찾아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어두워서 두려워서 멈추지 않아요 왜 그렇죠? 어둠을 지나면 밝음이 오는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직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현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곳에 멈추지 않습니다 끝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저의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홉 가지는 다 뭐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큰 거대한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뭐죠? 피조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것들 우리 눈에는 커보여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크지 않은 아주 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창밖에 몰아치는 폭풍우 비바람이 그 천둥봉개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두려움에 빠트리지 않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튼튼한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우리 예상치 않았던 환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장식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붙으시고 지키시는 아주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대적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의 그대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세 가지 뭐죠? 죄, 환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와 함께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죄와 환란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놓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죄와 환란과 두려움을 싸워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기에 연약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함이 하루 시작하면서 넉넉히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추건합니다